자, 요번 시간에는 그 가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6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가등기에요. 가등기다. 자, 일단 가등기가 시험문제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중요해요. 가등기 별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가등기 기본 의의를 읽어보면 본등기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별이 되지 아니한 그 본등기 할 수 있는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가비라고 하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입과보전기, 갑에서 2번이전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뭐에요?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자리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매매라고 하는 본등기를 했는데 실체법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예권대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 쉽게 얘기하면 얘기에요. 법률행위 부관은 조건과 조건이라든가 기한인 같은 게 그런 게 생겼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예권대 조건에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계해서 나한테 자격증 빌려주면 너한테 집 주겠다 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시험은 뭐에요? 시험은 10월 말일날 보고 자격증은 보통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지금 8월이라면 지금 8월이죠? 그럼 8월이라면 당연히 뭐에요? 자 12월달 자격증 나올 때까지 몇 개월간? 4개월간 있죠? 4개월간이 뭐에요? 일단 조건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뭐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이런 조건과 기한 때문에 이 을이란 사람은 당연히 뭐만 갖고 있는 거에요 지금? 총권만 갖고 있는 거에요. 언제 12월달에 내가 자격증 빌려주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뭐에요? 이 총권만 갖고 있으니까 이 총권만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제도를 만든 거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예비적으로 하는 거에요. 종국등기가 아니라는 게 예비적으로. 마찬가지에요. 가압류나 가처문도 총권때문에 소송하는 거에요. 채권 때문에 소송. 소송 중에 해두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실체법 등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그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총권보전 예비전 등기에요. 그래서 이 경우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위해 총권보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등기 하게 되면 뭐라고? 가청체와. 자 이 가등기는 총권때문에 하는데 총권은 채권적이라 그랬죠? 물권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권로 세 글자니까 당연히 뭐에요? 권리의, 모든 등기대상 권리의 소유권, 재산권, 지효권, 전세권 뭐에요? 저당권,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자 이렇게 뭐에요?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뭐에요? 변경, 소멸에 대한 총권, 소멸에 대한 총권. 이 총권을 보전해서 가등기할 수 있고, 시기부, 시기부 뭐에요? 정지, 정지조건부, 이 정지조건부 총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뭐에요? 가등기할 수 있다.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총권이죠? 기타. 장래 뭐라고? 장래 뭐라고? 확정된 총권. 장래 확정된 총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식이, 권식이 외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적 중에, 네 가지 중에, 자, 두 가지 빠졌죠? 보존등기, 가등기 못하고. 자, 처분자 등기 있죠? 가압류나 가처분도.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가 들어가지. 전후면 나한테 돈을 안 갚을 미리 예상을 해서, 가압류 총권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 좀 해두자죠. 자, 가등기는 뭐야? 아까 채권자 청구권이 물권자 청구권은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646페이지 가등기 대상, 청구권 세 가지, 권식이. 대상이 아닌 거 보존등기, 처분자 등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소유권이 좀 말소 청구권. 예컨대, 만약에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배웠는데, 이 매매가,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배웠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무효와 치소가 뭐예요?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자, 이렇게 1번 소유권을 넣는 게 갑에서, 그 다음에 2번 잊었는 게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갑을, 갑가을이 매매계약하고 무효치소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등기해야지 권리변경이 생기니까. 원인행위 무효치소가 되면, 이 등기를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는 뭐가 된 걸로? 권리는 소멸되니까, 물권, 권리변동이 생긴 걸로 보겠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갑이 소유권을 뭐예요? 그대로 회복해서 복귀를 하니까. 복귀하죠? 복귀하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럼 갑의 부동산에 이 을의 무효가 된 이전등기가 껍데기가 남아갖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오해를 줘요. 이 소유권자가 을이라고.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등기부 통해서 침범했으니까, 침범을 제거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갑한테 있고, 이미 말소된 거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요. 이미 소외됐는데.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 자, 그럼 거기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죠? 그래, 부기등기 하는데 왜? 소유권 이전기만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다.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예요?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 2번, 난 장차 이전 등기 해주겠다. 청구권이 있으니까 청구권에 뭐라고 가등기를 누가, 을한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가?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렸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수송하면서. 자, 이건 청구권이란 채권이죠? 2-1번, 갑.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등기.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제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해당 가등기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갑류 가처분이고요.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이전하니 못하도록 가처분도 강하고, 갑류도 가능하다. 자, 이런 갑류 가처분은 나중에 본등기한다 하더라도 소송 중이니까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등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한다는 건 취득하는 것이고,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누구하고? 아저씨하고 뭐예요? 아저씨하고 이 의리난 조카하고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이 의리난 사람이 아저씨의 승낙을 받거나, 아니 뭐예요?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 뭐예요? 소재지, 관할 소재지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가처분 등기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촉탁등기예요. 그런데 가처분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가처분 뒤에 뭐예요?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가가처분 단독 신청이에요. 명단이다, 명단이다, 아니고요. 가처분 명단, 명단 얘기입니다. 명단이다, 아니고요. 명단. 자, 그래서 거기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 절대 그래서 뭐예요? 자, 소재지 관할이라고 그랬어요. 주소지 관할은 등기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소재지 관할입니다. 천부선부는 뭐예요? 천부선부는 가등기는 이전등기 하는 게 아니니까, 거미도 받지 않고 거래신고 필증을 제출하지도 않는데, 본등기 할 때 된다니까요. 토지거래허가서 내야 돼요. 왜 그러라고 그랬죠? 토지거래허가서, 이렇게 뭐예요? 토지거래허가서, 왜 그러라고 그랬어요? 토지, 토지를 뭐할 때? 토지를 거래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를 거래, 매매거래할 때, 매매거래할 때, 이전등기 할 때 허가서 내야 되고, 지는 지상권등기 할 때 내고, 허가서, 허가서 하게 되면, 가짜 있죠? 가등기 할 때 냅니다. 가등기 할 때 허가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허가서, 거래, 이전등기. 지, 지상권나, 가, 가등기 할 때 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실행은 뭐예요? 본등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전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 이렇게 본등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차피 이전등기가 주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주등기 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 부기등기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이렇게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을이 돈이 필요해서, 친구한테 이 저당권을 뭐예요? 자, 이전받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병이 뭐예요? 이 저당권, 이 저당권 내가 취득하면 소유권자다. 돈 아프면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귀찮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매를 빨리 빼려면 가서 보니까, 오물 같은 게 많아서, 을한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저당권 제가 가서, 그 땅에 있는 오물 같은 거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라니까요. 그럼 내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가등기 해주겠다니까요.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 이전, 처우권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나중에 뭐예요? 뭐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 이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처음부터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거기,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도? 가등기와 본등기를 해요. 647편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치들이 가능하죠?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얘가 시험에 붙어서 본등기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뭐예요? 중간처분등기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등기. 등기하실 거 맞어요. 얘가 뭐예요? 얘가 의무자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가등기는 대학력이 없으니까, 가비 의무자다니까요, 가비. 가등기 시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칸이죠?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권리자문자가 사망했죠? 사망했으면 상속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비 사망하면, 가비의 자식 A하고 의리 공동으로 본등기 하면 되고, 의리 사망, 의리 자식 B하고 가방하면 되고. 만약 얘가 사망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상속등기 안하고, 이거, 자식이 뭐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말소등기 할 수도 있어요. 상속등기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권리가 여러 사람일 때,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가능하죠? 그런데 가등기 권리는 채권자예요. 청원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전원을 위한,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한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하니까, 본등기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꼭 뭐예요? 가등기 권리가 여러 명 있을 때, 자, 항상 뭐라고? 자기 지분만 나오면, 자기 뭐라고? 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보상 없다. 이 보존등기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속등기,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본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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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하고 상이 아니죠? 그렇게 외웁니다.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의 뭐라고? 보상 없다. 두 가지만 안 되고, 자기 지분만의 뭐는 가능하다고 본등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채권자니까,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하니까, 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나면, 자, 천부전문은 신경 쓸 게 없고요. 본등기의 조치 그래서, 가등기 후에, 자, 가등기에 본등기하면 중간천본등기는 다 등기간이 뭐 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말씀할 수 없죠? 지금 말씀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이니까, 가등기 전이라고 이렇게 전이라고 쓰여 있죠? 아니면 사례 형식으로, 자, 케이스 형식으로 뭐예요? 날짜가 전이라면, 전에 의해서, 예컨대, 가등기 전에 한, 가압류에 한, 가등기 이후에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는 자, 뭐가 원이 된 거예요? 가등기 전에 된 가압류가 원이 된 거니까, 그런 건 소멸시킬 수 없어요. 가등기 전이 나온다든가,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이렇게. 대항할 수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자,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임차권 얘기 나오면, 주택 임차권 이렇게 나오죠? 대항할 수 있다는 주택 임차권 나오면, 당연히 이건 모하면 안 돼요. 말세 부리면 안 된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런 건 절대, 중간처분 등이 말세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줄 있죠? 그러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말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예컨대 만약에 양입이 된다면 말세하면 안 돼요. 1번, 지상권 뭐라고? 용익물권, 지상권 설정, 청원권의 무슨 등기가? 청원권의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에, 여기 2번, 저당권 뭐예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지상권 설정 등기 본등기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서로 양입이 가능하니깐, 굳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세하지 말라. 근데 지상권 설정 청원권에 가등기 해놓고, 여기 저당권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임차권 했으면, 이건 양입할 수 없죠? 서로 동일 범위에 중복이 안 되니까, 자, 중복이 안 되니까 뭐하라는 얘기죠? 이건 직권말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청원권에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저당권을 하게 되면, 서로 양입하죠? 서로 양입하고, 그 다음에 용익물건도 양입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이건 말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용익물건을 가등기 했는데, 용익물건 임차권 하면 그건 말세해야 되고, 그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등기는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원래 공동의 말세가 원칙인데,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공동 말세해야 되는데, 자, 이 갑이 꼴도 보이시니까, 네가 가서 말세하라고 하면, 인감명 첨배서 단독 말세할 수 있고, 갑이란 사람이 얘 승낙서 받고 단독할 수 있고, 만약에 병이란 사람도 얘가 떨어지면, 소위권을 취득하죠? 의뢰한테 찾아가서 뭐라 얘기해요? 수거했다 떨어져서. 자, 너 나한테 뭐해달라? 승낙서 달라 해서, 단독으로 말세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구분건물에 관한, 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요새, 이것도 이제, 요새 최근 들어서 시험문제 자주 나오니까, 올해 이제, 올해 그 법원, 자, 법원 어디, 그, 승진시험 있죠? 승진시험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올해 가능성이 많아요. 또 다시 보셔야 돼요. 아, 그렇지. 그건 지금, 아, 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죠? 아까 이 신청 얘기한 거고, 이 구분건물은 앞에서 이제, 앞에서 등기부 할 때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그래서, 자, 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그래서 일단, 648페이지, 첫 번째 벌상은 그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항상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얘기입니다. 독립성, 독립성. 자,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에요. 이거 뭐라고? 객관적 요건이다. 자, 무슨 요건이라고? 객관적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 요건으로서, 건물 소유권자가, 내가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걸 하나의 건물로 봐서, 자, 부디 임대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일반 건물로 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 요건을 갖고 있다면, 구분건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건물 소유자는, 구분건물의 객관적 요건을 갖춘 구분건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닌가요? 자, 그래서, 따라서 구분건물 요건을 갖춘 일동건물 전부를,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다. 그것부터 보시고, 전유부분은 건물 소유. 내가 101동의 1층에 101로,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뭐예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과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죠? 규약상 공용은 복도계단은 아예 등기를 못해요.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계단은.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는 하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권리변동이 안 돼요. 왜?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예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규약상 공용은 표제반도니까 안 되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란에서 한번, 구구분건물등기부의 등기 편성은 뭐예요? 자, 일동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니까, 1등기 기록 앞에 뭐라고? 전부가 와야 돼요. 뭐 와야 된다고? 전부가 온다. 전유분표 지면 소재지부 안 쓴다 그랬고, 대지공과 대지상용권 있죠? 그래요. 구별할 거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건물이 깔고 앉은 건 뭐예요? 건물 소유권자들이 어디에 땅에 대해서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상용권이고,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대지권 얘기인데, 그 대지권은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소유권자가, 땅 소유권자가, 자기 땅 위에 건물, 일반 건물, 구분 건물 다 질 수 있고, 지상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위 건물 뭐예요? 토지에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임차권자도 뭐예요? 남위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4가지가 대지권의 종류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뭐라고? 임차권이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지상용권의 취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의 뭐예요? 메이저비 건설 회사들이, 자, 어디 대한민국 땅콩을 여러 군데 아파트 일하고 공사를 하죠, 지금? 그럼 돈의 유정성 때문에, 언어 여기서 건물 다 지면, 토지 대지 사용권 몇 년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자, 건물만 분양해서 돈을 다른 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의 취득 얘기해서, 자, 집합건물법 기종의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냐고,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맞췄을 때, 현재 구분건물에서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의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대지권의 사후치 뜻등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등기 해준다. 대지 사용권을 이전등기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땅덩어리, 땅에다가 대지권 뜻등기 해주겠다.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건물 대지권 등기의 관서의 특칙. 그래서, 자, 대지권 등기는 표지의 부위. 대지권 등기는 표지의 부위. 뭐라고? 대지권 뜻등기는 어디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 등기 맞추면,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각구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을구의 재산권이 대지권이다. 뜻등기 한다. 사항란에 한다. 자,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래서, 대지권 등기 맞추면, 어디에 건물등기부 있죠? 건물등기부 일동전적이 표지하고, 자기 전유분 표지해부하고, 각구일구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자, 이 일동건물 표지부 하단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 전유분 하단부에 뭐라고? 대지권 표시 등기 맞추면, 일체성의 원리, 갑구의 재산 등기하고, 을구의 재산 등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의 등기 안에도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자,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다. 뜻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리처분 금지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 동그라미 5번 있죠? 그거 별표하시고, 집중적으로 이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하니까, 5번을 보시는데, 절대 뭐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하는? 구분건물은 대지권하고 분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01호를 산다는 것은, 그 땅의 400분의 100이라는 지분 두 개를 다 사는 거니까, 대지권 등기하면, 토지 거물을 묶어놨으니까, 여기다 잊었는게 하면, 땅까지 미치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얘기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건물만, 잊었는게 하고, 저당권 등기 할 수가 없어요. 왜? 건물만에 하는 게 아니라, 땅까지 다 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만에 뭐는 가능해요? 자, 이게 두 개의 토지, 건물하고 토지 묶어놨는데, 건물만이니까, 건물만, 전세권 가능하다, 임차권 가능하다, 임차권. 얘기해. 자,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이, 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뭐라고? 뜻등기, 뜻등기 이후에는,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아니라, 왜? 건물 등기에는 대지권 등기 돼 있는데, 토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토지만 건물만 얘기 안 하고,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잊었는게, 저당권 못한다니. 왜? 여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잊었는게, 여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또 잊었는게 안 해도 된다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우리가 민법에, 지상 후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이 땅 있죠? 여기 전체는 못하지만, 이 일부에다가, 용익물권 하나 아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전세권, 임차권. 이론 등기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649페이지, 처분이 금지된 거, 가능한 거 써있죠? 그래요. 그걸 확인합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이의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처분이 있죠? 자, 이렇게 등기관의 뭐라고? 등기관의 뭐예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뭐예요? 소극적 부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있는데,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를, 등기를 뭐예요? 받아라 그러는데, 받지 않고 각하했을 때 있죠? 각하했을 때는 소극적 부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뭐예요? 등기를 실행했다는 게요. 하지 말아야 할 등기를 실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각하당한 것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각하당한 것은 다 뭐예요? 왜 각하했냐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과 이의인청은 뭐예요? 이의인청은 어떤 사유로 하냐면, 등기관이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를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 부당한 결정이었죠? 왜 각하했냐? 어떤 처분? 아니, A등기부를 띄워줘야 되는데, B등기부를 띄워준다는 게요. 자, 그런 게 부당하다, 아니니까? 그런 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에서 인청하는 것이 새로운 신사실과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있죠? 신사실과 신증거로 뭐하면 안 된다, 이게? 인청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두 개도 나라, 하나는 29조 1호 관할 위반, 2호는 뭐예요? 사업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얘기죠? 9.10, 부동산 일부의 용의 물건만 관한데, 부동산 일부의 뭐예요? 자, 예컨대, 소유권이 등기,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 해원 되든가, 보존 등기 안 되든가,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안 되든가, 이게 다 사업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9조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건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건 뭐예요? 유효하니까, 이건 대법원 판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동의 없이 뭐가 등기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 됐다. 이거 인청하는 게 아니에요. 민사소송 문제다. 실체 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아까 그래서 인감명이 위주되었다든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동의 없이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첨부하지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건 뭐예요? 민사소송 문제지. 판결을 받아야 되지. 이인청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인청에 의의 나오고. 그래서 거기 이의제도는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그 등기사무처리 결정에, 자, 처분에 부당한 경우, 자, 이 불이익을 받을 게 된 제가, 부동산의 기법에 이인청 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조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편하게 구제조차의 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조차를 받았으면, 자, 소송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처분이 부당하죠?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정처분이 부당한데, 방금 문대로, 각하된 것은 다 이인청이 가능하고, 자, 등기가 실행된 것은 두 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쵸? 그 다음에, 결정 또는 처분이 판단인청은, 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결정과 처분실을 기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의강 이의신청자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인청이 신청인의 여부 그래서, 등기를 각하했으면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참자는 인청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가 실행된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요. 이해관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해관계는, 채권자 있죠? 채권자가 대표적인, 지금 30년 동안 문제났을 때, 채권자가 이해관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자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가 뭐예요? 상속등기 위법하다고 인청할 수는 없어요. 여기 두 개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사이에,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돈세의 뭐예요? 저당권에 넣는 게 있죠? 왜 내 동의 없이 하느냐? 그 인청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체관계가 부합되어. 유화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때, 제3자 승낙서를 뭐예요? 첨부하지 아니했다 해서, 이인청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이거. 동의하지 않고, 동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인청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인청절자. 자, 글자 수를 잘 보세요. 자, 이인청은 뭐예요? 이렇게. 이, 이의신청은 네 글자예요. 네 글자니까, 당연히 어디에? 지방법원에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다섯 글자니까 뭐예요? 관할 등기서 해요. 자, 절대. 이인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복도와 계단 같은 구조사항 공영문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죠? 이걸 만약에 뭐예요? 어떤 놈이 등기 해줬다는 게요. 어? 이렇게 등기 해줬어요. 그럼, 이놈이 뭐예요? 마시가 갖고 여기다 철저 방치고 그러면, 여기 불이익을 보죠?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등기가 실행됐으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인청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할 때까지? 말수할 때까지 인청할 수 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니. 뭐가 없다고? 기간에 제한이 없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집행을 정지하는 뭐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니. 자, 그래서 거기 관할 등기 신청의 절차. 이 신청은? 관할 당의 지방 부분에 제한이 없고, 신청서는 관할 등기에서 얘기죠? 짝수 짝수 홀수홀수예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과 을이.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가 신청하겠죠? 자, 이 신청서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관할 등기에서 내니까, 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 뭐예요? 등기 받아주면 되고, 등기가 된 것은 말싸하면 돼요. 근데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에? 3일 이내에 어디로? 지방번호 송발하겠죠. 그죠? 아까, 아까, 구분검을 할 때 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이게 바로 이 신청문제가, 법원직 시험에, 올해 출제가 돼서, 자, 어디?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뭐예요? 7일 이내에, 이게 3일 이내에요. 3일 이내에 송부해야 돼요. 3일 이내에 어디로? 지방번호 송부한다는데, 우리 뭐예요? 그 시험문제, 7일 이내에 송부한다. 틀렸지. 우리 등기보면, 출제가 나오질 않아요. 출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조건 틀려요. 우리는, 부동산 표시변경은 1개월이고, 이거 3일이래요. 3개월은, 인간류명은 3개월이고, 3년은, 사용자등록이 3년이고, 절대 칠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왜? 이거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 피고가 있어서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비송사건이에요. 원고, 피고 없어요. 자, 결정 전에, 이렇게 결정 전에, 뭐예요? 전에 가등기. 자, 이렇게 뭐예요? 2의 부기. 2의 부기를 명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집행정기 회력이 없으니까,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병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얘가 얘보다 순위가 빨라야 되니까, 얘를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를 명해요. 1번, 저당권 설정, 청원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누가 풀어? 의라푸로 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가서, 이제 집행정기 회력이 없으니까, 이 등기 받아주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뭐예요?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유가, 이유가 없다면 뭐예요? 고등법원의 한 곳, 대부분의 제한 거고,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니네가 이유가 없다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등기 받아주라니까, 이등기 말사라, 자, 이 받아주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기록명령을 한다니까, 기록명령. 자, 그래서 거기, 이유가, 자, 등기관의 조치가 그 얘기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의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결정, 가, 이의신청 전에, 에, 전에 뭐예요? 가등기와 구기등기를 명한다. 그렇게 이해되자. 별책을 안충해하네요. 시험 문제 안 나니까 별 필요 없고, 신경쓰기가 없어요. 신경쓰기 없고, 하여튼, 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과태료가 없습니다. 등기특별조치법에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자, 거기, 부동산 표시 1개월의 의무가 있는데, 과태료가 없다 그랬죠? 없어요. 근데, 거기 뭐예요? 자, 그, 벌칙 중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그래서, 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인 및, 동지원의 등기수 등기사건을 보는 자가, 직무등위에서 알게된 등기필 정보 작성 관련, 그 등기필 관련돼서, 누살았을 때, 그때 뭐예요? 자, 그, 2년이의 지형 얘기인데, 이것이 한번도 나온 적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지적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10개 이상 맞아야 되고요. 등기뿐만 안되면, 강론이라도, 강론이 어디 있어요? 자, 총론 강론을 때, 강론 뒷부분이라도, 그거라도 열심히 보세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